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선민입니다. 7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주간예보입니다. 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. 또 평년 이맘때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. 자세한 주간예보 살펴보시죠. 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도 영동과 영남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이맘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온에서 2011년 7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주간예보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됩니다. 감사합니다.